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8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죠. 해당 사업이 완료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무려 여의도의 2배 면적 엄청나죠? 2배 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을 발굴했고 총 6만 5천 필지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1만 512필지 같은 경우는요. 180억 상당인데 엄청난 돈이죠. 국민에게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는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이 지적공부라는 것은 보시면 토지 대장, 임야대장이라고 부르죠.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의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민 도면을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이런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서요. 여의도 2배 면적 5.6킬로제곱미터죠. 엄청난 7954필지 엄청난 면적이 있네요. 다시 봐도요. 이런 국유재산을 신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버려지고 있었다는 건데 해당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보다는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방치된 그런 재산을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놔둔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아무튼 이제 공시지가 180억 원 상당의 토지 경계 만 512필지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서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또는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엔요. 공공이나 민간에게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 사업 그리고 개인 간 토지 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 임야 대장과 지적임야 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요.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잡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정비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국의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 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한 거고요. 이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현황 조사 및 지적 측량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경비 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7,945필지, 5.6105km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고요. 그리고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0,512필지 정정을 해서 명확히 하였다고 하고요. 여기 신규 등록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속 지적도 개별 지적도 연속 지적도 개별 지적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는 경계 및 면적상 오류 정정 사례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 사업이 완료된 자료는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민원 창구나 부동산 통합, 민원 1.4 편리,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국가공간정보 포털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토교통부 박건수 토지정보정책권은요.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정비 실적에 대한 부분, 대상지 선정 및 정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자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실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등록, 등록사항 정정, 단순 정비, 그리고 정비 사례, 단순 정비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여의도동의 면적 설명 및 필지수. 이거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ABC로 해가지고 여의도 면적, 여의도 면적, 여의도동 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 완료되었고 그리고 여의도 2배 면적, 엄청난 면적에 달하는 신규 규제선이죠. 이게 5.6킬로제곱미터의 발불. 그리고 총 6만 5천 필지의 정비가 됐고 1만 512필지, 무려 180억 원 상당을 국민에게 돌려드린 그런 내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하루도 어느새 주말이 왔네요.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